전주시는 3년 전 전주종합경기장 대체 시설을 자체 재정으로 짓기 위해 정부의 심사를 받았지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전라푸도가 이번에 다시 행정안전부에 투자 심사 의뢰서를 보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전주시 장동 일대에 자체 예산 900억 원을 들여 전주종합경기장 대체 시설인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짓겠다는 게 전주시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전라북도는 3년 전 행정안전부가 재검토 사항으로 지적했던 구체적인 재원 확보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 해소 방안 마련 등 3가지 항목을 전주시가 보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라북도 입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한 롯데와의 소송 등 민원 문제는 롯데가 일부 개발에 참여하면서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민간사업자와의 민원 해결 이 부분이 이번에는 해결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재정 방안은 담겨져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번에는 정부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에 통과하더라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의 부지를 장기 임대하는데 외국인 보유 지분을 들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적용되는 등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롯데의 종합경기장 개발 참여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한 목소리를 내게 됐지만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